오늘 화장 너무 잘 먹으셨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언니입니다. 오늘은 서비스업에서 예쁨 받는 후배가 되는 법에 대한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 왜 서비스업이라고 굳이 꼬집어서 얘기했느냐?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지만 서비스 자체가 사실 형태가 없는 무형의 가치를 제공하는 산업이라고 하죠, 전문적으로. 어떤 서비스의 기준을 가지고 배우더라도 그 가치를 고객한테 어떻게 전달하는지는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너무나도 달라요. 같은 말이더라도 이 직원이 하게 되면 손님이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는데 다른 직원이 하게 되면 손님이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컴플레인이 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어떤 선배한테 잘 배우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달라지겠고 서비스인으로서의 전문성 자체가 달라지겠죠. 서비스 잘하는 선배한테 일을 잘 배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예쁨 받는 후배가 돼야 될 텐데 오늘 이거 좀 드세요. 오늘 화장 너무 잘 먹으셨어요. 이런 거를 하라는 게 아니라 더 가르쳐주고 싶고 왠지 내가 더 키워주고 싶다라는 느낌을 들게 하는 예쁨 받는 후배가 되는 법. 딱 이 다섯 가지만 알고 입사를 한다면 서비스업 직군의 팀내에서 정말 예쁨 받는 막내, 예쁨 받는 후배, 예쁨 받는 부하직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너무나 당연한데 아무나 못하더라고요. 부담 갖지 않기. 처음에 입사하면 잘 하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건데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싶은데 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어느 정도의 자신감, 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잘 보이고 싶고 잘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처음부터 내가 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생각보다 인정을 잘 못하게 되더라고요. 최근에 어떤 둠이님이 고민 상담을 DM으로 보내셨었는데 지금 근무하고 계신 곳이 많이 힘들대요. 본인이 너무 원해왔던 직무고 게다가 회사도 본인이 원하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 자체에는 만족을 하지만 그 안에서 적응하는 게 힘들고 타지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힘듦이 배가 된다는 거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일이 힘들다는 느낌에서도 살짝 벗어나고 상사 스트레스라는 것도 그 논점에서 계속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하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지금 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불안감 그리고 좌괴감 때문에 지금 본인이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하는 게 배가 된 거죠. 이 얘기는 저도 정말 공감을 했던 게 제가 첫 직장을 객실 승무원으로 시작했었잖아요. 저는 모든 걸 되게 잘하고 싶었어요. 객실 승무원 입사하고 나서는 안전 교육을 받게 되는데 전체 2등이라는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를 했고 거의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직업을 위해서 투자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죠.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 첫 국제선 비행이었어요. 아마 세부를 가는 거였던 것 같은데 혼나기도 싫고 잘한다는 얘기 듣고 싶고 막 칭찬만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서비스 매뉴얼을 내가 아무리 백번 천번 외우고 가도 실제로 그 비행이라는 현장 상황에 딱 투입이 되면 머리가 하얘지거든요. 그리고 내가 배웠던 그 기준대로 흘러갈 리가 없잖아요. 그럴 때마다 당연히 선배들이 이건 이렇게 하세요 저건 저렇게 하세요 하는 것들이 제 귀에는 너무 날카롭게 들리고 내가 잘하지 못하고 있구나 실수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계속 기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어떤 것부터 해야 하지 막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선배들한테는 아무것도 안 하는 모습으로 보였나 봐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되게 혼나가지고 비행 내리자마자 엄청 울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선배들이 오히려 잘하지 못할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자신한테 불가능한 그런 기준을 계속 푸시를 했던 거죠. 저는 잘 모릅니다. 사고 많이 칠 텐데요. 선배들 수습하느라 정말 고생 많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화이팅! 차라리 그런 기운을 가진 귀여운 막내가 되세요 여러분. 부담은 금물입니다. 두 번째는 이건 정말 막내로서 잘해야 되는 건데요. 특히 서비스업에서 중요한 거 인사 잘해야 되고요. 정리를 잘해야 합니다. 다들 막 너무 바빠 보이고 내가 이 바쁜 상황에서 밝게 인사를 하는 것도 조금 눈치 보이고 해서 바닥 보면서 안녕하십니까 다들 바빠 보이면은 인사를 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미안해요. 더 미안해하는 거는 교대 업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앞에서 막 상사들 선배들은 일을 하고 있는데 본인은 이제 퇴근을 해야 할 때 그 퇴근 인사를 하는 것 자체가 되게 미안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인사는 절대 눈치 보면서 할 거는 아니에요. 물론 현장의 바쁨의 정도 그리고 우리 선배들의 예민함에 따라서 약간 밝음의 강도는 조정을 해야겠지만 제가 오늘 열심히 하겠습니다. 물론 저는 실수하겠지만요. 그래도 열심히 배우고요. 하라는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밝음을 팀원에게 좋은 기운을 팀원들에게 전달한다는 마음으로 인사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정리를 잘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막내로서 선배들이 그리고 상사들이 일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배려를 하라는 거거든요. 호텔 프론트를 예로 들자면 보통 정리가 필요한 시간은 크게 두 가지로는 아니죠. 첫 번째는 체크인 그리고 두 번째는 체크아웃인데 체크인은 손님들이 막 몰려오니까 빠른 시간 내에 키카드가 많이 나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호텔을 다녀봐서 알겠지만 키만 딸랑 나가는 게 아니라 키홀더라고 하죠. 그 키를 담는 봉투에 키를 꽂아서 나가게 되는데 그게 원래부터 그렇게 꽂아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하나하나 다 꽂아놓거든요. 그래서 주말 같은 때는 키홀더에다가 키를 꽂아놓는 거를 막 이만큼씩 만들어놔요. 그렇게 많이 만들어놓더라도 손님이 체크인 시간에 몇백 방이 들어오고 나면 만들어놨던 키홀더들이 다 없어지거든요. 자 그리고 체크아웃 때는 반대로 그 키들이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안에 그 몇백 개의 키들이 다 쏟아져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또 그걸 분리해서 다 버리고 카드키는 카드키대로 이만큼 있고 버릴 카드봉투는 또 이만큼이 쌓이거든요. 카드키를 카드키 홀더에 꽂아주거나 혹은 주변이 등록 카드나 이런 것들로 너질러져 있으면 그런 거를 좀 한켠에다가 일을 하는 동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정리를 해주는 그런 배려 선배 입장에서도 아 얘가 이런 센스가 있네 라는 그 배려에 고마워하면서 절로 더 업무를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똑똑한 질문을 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레스토랑에 취업을 했어요. 막 붐비는 시간에 전화가 와요. 딱 전화가 왔는데 보통은 내가 리셉션에서 전화를 받지 않지만 지금 내 상사가 우리 매니저가 홀에서 손님 응대하느라 바빠요. 그럼 내가 받겠죠. 내 어디어디 레스토랑입니다. 라고 했는데 손님이 제가 거기 찾아가려고 하는데요. 거기가 어디 지하철 여기서 가까웠죠? 라고 얘기를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나는 맨날 버스 타고 출퇴근해서 지하철역이 어디 근처가 가장 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한참 바쁜 선배한테 가서 저 선배 선배님 굉장히 죄송하면서도 뭔가 되게 급하게 여쭤봐야 할 게 있다는 표정으로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럼 선배는 또 무슨 일이지? 하고 고객님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습니까? 하고 후배한테 가서 무슨 일이에요? 라고 하면 저희 레스토랑이 어디 지하철 여기서 제일 가까웠죠? 라고 하면은 뒤로 불려가겠죠. 창고 뒤로 어떻게 해주시는지 그런 거 하나도 모를 수가 있어요. 내가 근무하는 업장에 근무하는 직장의 정보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외워야 돼요. 그렇다면 똑똑한 질문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라고 했을 때 본인이 업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까지는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본인만의 업무 일지를 만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날 하루 내가 했던 일들을 쭉 적어봐요. 쭉 적고 여기에서 내가 잘했다고 칭찬받은 거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혼났던 거 혹은 지적받았던 거를 다 적어요. 그리고 이거를 기록하는 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근데 선배가 이건 왜 이렇게 하라고 한 것지를 한번 스스로 되뇌어보는 거죠. 그 과정에서 어제 분명히 선배가 이렇게 잘 가르쳐 주셨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 아 이렇게 해야 하는구나 생각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리는데 이 부분이 맞을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거죠. 이 질문을 하는 거의 포인트는 뭐냐면 선배가 얘기를 했던 거에 대해서 내가 진짜 고민을 해봤고 생각을 해봤다. 업무에 대해서 숙지를 하려는 노력을 했다라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질문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인수인계 사항을 잘 기억하자. 인수인계는 지금까지 했던 업무에서 변화되는 것들 혹은 추가되는 것들 없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뭐 그간 진행해왔던 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중간보고 형식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처음 입사한 내가 그걸 어떻게 다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아 내가 지금 몰라도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으로 이거를 넘겨버릴 때가 많은데 인수인계를 숙지를 한다는 거는 본인이 업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지를 표시를 하는 거기도 하고 정말 궁극적으로는 서비스업에서 제일 예민한 거는 뭐예요? 손님의 피드백 특히 컴플레인에 대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그 컴플레인을 방지를 한다 라는 효과도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카페에서 근무를 해요. 카페 매니저고 매니저가 이제 막내한테 얘기를 한 거죠. 자 이거는 워낙 인기가 많은 시즌음료였는데 다른 체인들은 계속 뭐 쭉 일주일간 더 팔지만 우리는 재고가 생각보다 빨리 소진이 돼서 더 이상 팔지를 못하게 됐다 라고 인수인계를 다 했는데 멍때리고 있던 신입이 손님한테 이미 주문을 받아버린 거죠. 그때 그 손님이 되게 까탈스러운 사람인 거야. 아니 언니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없다고요? 말이 돼요. 매니저 넣어라 그래. 그렇게 해서 결국 공짜 바우처를 받아간다던가 아니면 뭐 호텔을 예로 들자면 이거는 실제 경험담이죠. 어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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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 손님이 있는데 본인의 차를 너무 아낀 나머지 이 차를 다른 차들과 함께 호텔 주차장에 주차하고 싶지 않대요. 나는 무조건 호텔 앞에 이 자리에 세울 거다. 한 대는 돼도 되지 않느냐 왜 이렇게 빡빡하게 구느냐 막 컴플레인을 해가지고 오케이 이 사람에 한해서만 호텔 한 켠 자리를 좀 마련해서 이 사람이 오면은 그냥 모르는 척 되게 해주자라고 했는데 대답만 열심히 하고 인수인계는 제대로 안 들은 신입이 그 손님이 저 토텔 앞에 이제 차를 대자마자 나가서 아 고객님 여기 대시면 안 돼요. 지하 주차장을 무조건 내려가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이제 배로 화가 나겠죠. 왜 이랬다 저랬다 하냐. 처음부터 숙지하고 근무하기는 힘들겠지만 이때도 본인만의 컴닉 노트 혹은 수첩을 카테고리별로 간단하게 정리해서 만들어서 본인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은 미리미리 숙지를 하고 혹은 업무 투입하기 전에 그 인수인계판을 미리 출근을 해서 계속 읽어보는 거죠. 인수인계 내용을. 외울 때까지.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이거는 서비스업이라서 더욱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바로 목모단정. 유니폼을 단정하게 매뉴얼에 맞게 또 규정에 맞게 헤어둘을 하고 흡연하시는 분들이라면 흡연을 하고 나서 구취를 잘 제거하고 그리고 탈취제를 이용해서 유니폼에서도 그 담배 냄새를 다 빼주시고 실제로 근무를 하면서 있었던 VOC 중에 하나인데 본인이 이 호텔이 막 처음이어가지고 너무 기대를 하고 왔대요. 근데 체크인을 받을 때 그 남자 직원이 입을 딱 열었는데 그 입 안에서 제털이 냄새가 났다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마스크를 쓸 때가 아니었으니까 더 냄새가 심하게 났겠죠. 그래서 본인은 그 투숙 자체가 굉장히 만족스러운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급의 호텔에서 그런 용모단정의 직원이라니 좀 놀랐다. 정말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컴플레인을 하셨던 그런 분이 있는데 회사를 대표해서 대신해서 회사의 이야기를 고객한테 전달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런 본인의 잘 갖춰진 모습이 팀원들에게는 와 되게 일할 준비 잘 되어 있구나 라는 그런 호감을 주는 이미지이기도 하고 본인 스스로 용모를 잘 갖추었을 때 단정하게 갖추었을 때 본인이 적당히 좋은 수준의 긴장을 하게 돼요. 고객에게는 조금 더 프로페셔널하고 또 신뢰주는 이미지를 주면서 내가 하는 말에 나의 단정한 용모가 또 힘을 실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하거든요. 이 용모단정에 대해서 조금 충격받았던 그 막내와의 일화가 있는데 하루는 그 막내가 정말 입사한 지 몇 달 안 된 직원이었는데 포니테일을 했는데 이렇게 딱 단정하게 묶은 게 아니라 머리가 여기 한 밑에 잔머리는 다 삐져나가지고 이렇게 묶고 있길래 가서 한 번 더 단정하게 묶고 와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직원이 어 저 파마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게 묶으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저도 그 막내의 직원이 너무 막내의 반응에 당황스러워서 어 그래 그래 아 그렇지 파마하면 묶으면 안 되시라고 했는데 돌아서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업무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거를 지키지 안을 뿐더러 그리고 그거를 당당하게 어 나 이래서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게 전 돌이켜보니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용모단정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서비스업에서 예쁨 받는 막내가 되는 방법 예쁨 받는 후배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이 다섯 가지를 다 종합을 해놓고 보면 결국은 한마디로 정리가 돼요. 기본에 충실하자라는 거거든요. 팀에서 막내라는 거는 뭐 되게 거창하지 않아도 가장 기본적인 거를 가장 적극적으로 그리고 가장 긍정적인 자세로 해내는 게 아닐까 싶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예쁜 마음 그런 예쁜 태도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